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. 어디 약속 1번 지키실 거죠? 아, 당연하죠. 삼성 기둥 꼬리를 뽑으셨는데? 아니던데, 오다 얘기해보니까. 아 그래요? 얼마, 얼마 정도요? 아 이게 와서 정하기로 했어요. 얼마 정도 원하세요? 재민이 형이 사비로 사주신다고 그러던데? 네. 아니에요. PD님 사비로요. 네. 오늘 뭔 촬영인 줄 알고 계신 거예요? 내 본다고? 약간 선배님들한테 필요한 선물, 그런 거 선물하기 할까요? 성아, 뭐 하고 싶은데? 뭐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건 없나요? 없어? 말 잘해야 돼, 앞으로? 아, 없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? 드래핑이 얼마라고요? 카드 주세요. 10만 원? 네. 10만 원? 전달하세요. 니가 카메라만 주면 안... 아 힘들다. 아이, 진짜... 어? 아, 안 아세요? 아이고 일단 우리 거 먼저 살까? 예. 아니 좀 카메라 좀 멀리서 찍으라고 이게 좀 돼 스팸 에? 이건 뭐예요? 서준아 그냥 오르골 하나 써줄게 오르골 안돼요 일본의 오르골 계담 알지? 안돼요 어? 안경? 색안경 쓰고 색안경 이거랑 잘 어울리겠다 한번 써보세요 잘생겼다 아 이게 뭐야 색안경 어? 크롬이다 어 맞네 소니 이거 뭐 본인이 하려고 아니면 제가 쓰려고요 소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소니 이런 거 사진 내고 다닐까? 역시 패션에 완성 얼굴인가? 저 사주세요 이게 캠프 필시템이거든요 이 가방이 이런 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쁜게 안 보이네요 이쁜데 이쁜데? 뭐야 이거 크롬이 또 있어요 크롬이 크롬이 혜진이 뭐 살 거야? 저요? 어 애들 거요? 애들 거랑 우리 거 사야 되니까 형은 형 거 안 사게 솔직히 없어서 저는 뭐 사야 되지? 아까 저기 뭐 있던데? 천막 안에 형이 좋아하는 거야? 그래서 형들이 뭘 필요할까요? 우와 이런 거 봐 야 이거 진짜 필요하실게 와 가격이 무슨 와 형들 나중에 애기나면 애기들 이런 거 타야 되잖아 응 이거 하나 타야 되잖아 형들 이건 안 필요하시나? PMW 나 이거 내가 필요한데 뭔 소리지? 배틀 어 미안 아니 미안 아니 카메라 보고 싶어 아 이어서 보면서 폭행 영상 상추지 못했다 미안하다 일단은 티켓 생각보다 많이 나쁘게 여 여 좋다 글러브 하나 사줄까? 제상 아 여기 있으면 있다 야 근데 뭔가 제트형 이거는 다른가? 헤어밴드? 응 나 이런 거 송글라스 송글라스 멋으로 쓰고 다녔 텐데 나 송글라스 좋은데 뜨자 라인 거 같아 이거는 오 어떡하지 이거 탱 뭐야 이거 약간 너 거 같아 이렇게 거슬려 이런 거 이런 거 따 뚱 이렇게 쓰고 나가면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편한 픽 포인트 아니 이거 좋다 이거 하나 사까? 아니 시험은 아무도 몰라 그니까 시험은 몰라 잠깐만 오 헤어 야 너 이거 사 형 요리할 때 이거 어떻습니까? 이거? 형은 잘 어울려 너 자꾸 형 이미지 몰락시켜 정우 형이 좋아하는 거 정우 형이 좋아하는 거 정우 형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어? 이건 뭔데? 친구 친구 근데 이걸 왜 줘? 한 거 아 나는 또 핑크야 그만 보러 가라 진짜 이런 거 좋아 정우 형 이런 거 좋아 정우 형 너 진짜 그거 이렇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대박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어 어 어 어 걔 옆에 타 한게요 아아 아프라고 조금만큼 주는거 같으니까 야 엄청 많이 담았어 오오오 와봐 자 갑니다 아아 오오오 아하하 진짜 뭐야 한개 뽑은거야? 선물 감사합니다 200엔짜리.. 2천원짜리 사탕이다 야 이거 진짜 카메라 보다 내가 뽑고 싶다 3만 8천원 필름카메라지 어 필름이라 이거 진짜 좋다 내가 살까 이거? 응 우리거로 살까? 그니까 이거 폴라로우스 이런거 나쁘지 않지? 아 나쁘다 이런거 필름까지 근데 이게 맞는거일까? 그 두개 맞는거야? 그 두개 맞는거야 아 우리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뭐지? 뭐지? 이거 사용했으면 필름가라 사야되지 않아? 필름이 무슨 필름이야 아 이거 사이즈가 이거 사이즈가 이거 사이즈가 안하네 알고보니까 플루카메라가 아닌거 아니야? 알고보니까 플루카메라가 아닌거 아니야? 작은게 있어 플루카메라 맞는데? 미니겠지? 플루카메라 넣는데 어디야? 아니 맞겠지 두개 살까? 어 흰색깔 화이트 여기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왔겠지 뭐 뭐 왔겠지 전하는 친구 유성돌아 아 저는 바로 사왔어요 어? 안녕 아아 죄송합니다 오오오 서서 그럼 저는 이거요 어? 아니다 별로다 이거 어떻게 맬 생각을 하지? 이거? 아니야 문화한건 이게 제일 문화한데 문화한건 볼래요 이거밖에 없나? 저거요거요 아 이런건 어떻게 메고 다니냐고 지금 형이 사진이랑 사실이 안 맞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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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같아요 어 크나? 에코백처럼 들고 다니는거 딱 걸치고 딱 가는거죠 합시다 이거 사주는거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별로예요 없어 그냥 디자인이 블랙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요? 저거 너무 큰데? 여거보다 이거 어때요? 이게 낫죠? 그쵸? 그쵸? 응 이거보다 괜찮지 진짜 형이 뵌 줄 알았네 어? 형이 뵌 줄 알았어 뭐 고르셨어요? 어? 잔뜩 고르셨네 그래요? 이거 가방 4개 랜덤 뽑기 제가 살 것은 이것입니다 덮는게 갇히는게 스무스하지 않아요 아 시계가 흠목시계 안하고 약간 그런 양반 있잖아요 양반입니다 아 이거 좋은데요? 괜찮아요? 이걸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어 딱 걸고 운동시간 자다가 딱 일어나서 시간 한번 하면 딱 확인해야 되는데 어우 죽입니다 딱 어? 오셨다 뭐 건전지가 다 되면은 이제 이 시계의 수명은 다 한걸로 샀습니다 야전우 이거 어때? 어? 괜찮다 그치? 이거 해야겠다 어디에서 사지? 한 번 골랐어요? 어? 아니요 아 저도? 네 아 그러니까요 고민을 엄청 오래 하시네 예쁘게 너무 많아서? 아뇨 맘에 놓여서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이거 가방 샀어? 너 이거 살까? 해주세요 어? 이것도 예쁘다 뚱긋뚱긋 내가 이렇게 메고 다녀 왜 메고 다녀 왜 메고 다녀야겠어? 이런 거 살까? 어? 어?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네 죄송했습니다 어? 바로 이렇게? 되게 직항제 너무 너무 바로 너무 바로 정하는 거 아니야? 오호 그립 잘 나오겠다 내 추천 약간 좀 귀 얇은 스타일이죠? 네? 귀 얇은 스타일이죠? 아니요 제 마음에 들고 이제 옆에서 이제 괜찮다 하면 이제 바로 사는 스타일 그러니까 얇은 스타일 아니에요? 아니죠 옆에서 괜찮다 하니까 그냥 아니 저는 근데 제 선생님 후회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? 아 아 아니 저도 이거 사려고 했었다 근데요 안 맞으면 무슨 사고야? 내가 맞았잖아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집에 먹어주세요 어? 근데 이거 나한테도 아니 맛생긴다 사연 집으로도 어? 짜겠습니다 야 쓰다듬어주던데 사랑해 감성 있는 시계 감사합니다 다 você 맞을까요? 잘